어딜 자식이 요 피스맨 바이원 피스 끝 오 화이트 나이스 좋아요 오 1층 오른쪽에 확고기자 확고기에요 대박 쳐주시게 치야아아아아아 나 배우 게임 없어서 나이스 그틀생각 해볼게 야 필요없어 오쌰 4번 2층 우리 가까운쪽 맨왼쪽창문이다 바로 AR로 서요장님 2층야 어디서 좀 섹시했어 3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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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 형, 너 아, 제가 잡았어, 왼쪽 너 앞에도 잡은 거 같아 오른쪽 나이니까 아, 씨, 뭐야 내가 싸울게 잡았어 라스는 4번 쪽이었어, 지금 4번 뛰어오잖아, 4번 갑니다 오케이, 4번 볼게, 내가 대기화, 맞아 제 형이랑, 아, 휴지 형이랑 보인대 뛰어오죠? 형, 안 해도 되는데 아, 이거 확실히 애들이 배치라 형, 안 해도 되는데 막 뛰어오긴 하네 2층, 4번 2층 4번 2층, 아니면 내지 2층 4번 2층 먼지 2층? 잡봐야 돼, 원 다야 대크 오오오오 저기요 네, 아..C 해카때스, 해카때스 하..해카때스 아니 근데, 왜 죽으면 기졸루가 안 떠 이거? 보고 걸렸네, 또? 해카때스, 해카때스 또 보고 생겼네 아, 놀진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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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였어 깝샷 저 보인다 2명 3명 아 개가깝다 이 먹으면 제가 먹도록 하죠 폭폭폭 아 아쉬운데요 어 뭐야 이거 버그있어 지금 아 버그가